아우, 손에. 어, 손에. 어, 움직인다, 움직인다. 아. 어. 많이 좀 흔들리고 있죠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폼이니까. 아이고, 어떻게. 유연하네. 그런데 지가 또 해보려고 하는 것도 신기하다. 맞죠? 뭐하는 거야? 그 힘이 들어가니까. 걷는 게 힘드니까 이제 오르바이트 타고 하려고. 뭐하냐. 아, 저 때 예쁠 때입니다. 걸음마 시작하고. 예쁘다. 걸음마를 하면서 저한테 다가오는 맛을 또. 아우, 세상에. 진짜 귀엽겠다. 난리 나. 이제는 못 이겼다.